2점 차로 현재까지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양팀의 1, 2쿼터 경기 하이라이트 영상 만나보시고요. 잠시 후에... Avarientos! 성공! 리턴과! Pero bagayon, please like this video at magsubscribe. 안심할 수가 없는 결과. 양팀의 리턴 매치 한국가스공사의 공격으로 출발. Avarientos를 압박해에 들어가려던 전현우 선수 수비가 좀... 깊숙하게... 아하! 공격! 자, 우동현 선수 얼굴 쪽에 접촉이 좀 크게 됐던 것 같은데. 자, 오늘도 일단 또 3점 하나 신고했어요. Avarientos의 3점! 그리고 나서 Avarientos의 Step-back 3포인트.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Avarientos 왼쪽 45도! 3점 안 들어갑니다. 이우석 엔틀이 패스! 아, 이게 좋았어요. 좋아요! 장재석 스크린. Avarientos 3점! 안 들어갑니다. 아, 7초. 이원대 패스. 벨란겔. 석 점. 안 들어갔고. 안쪽 깊게 침투. 베이스 라인 헤집고. 됐어. 아, 좋은 패스예요. 이원대 석 점! 이원대 석 점! 벨란겔. 아, 좋았어요. 샘조셉 벨란겔. 오, 직접 가는데요. 득점이에요. 아, 좋았어요. 조금 신장이 컸어요. 김종주 선수보다. 그렇습니다. 잘 밀고 들어갔죠. 순간적인 상대에 대한 분석. 이원대. 이동과정. 벨란겔. 정혁은 안쪽 까면서 좋은 패스 건넵니다. 득점! 득점 엔드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원대. 사이드 쪽에서의 투맨 게임이었습니다. 이번 들어올려요. 살려놓습니다. 게이지 프레임. Avarientos. 두 선수가. 오, 인사이드. 아, 이 조합. 이원대와 은두이의 투맨 게임이거든요. 오, 올려. 캐치를 잘해서 스텝을 놓고 그리고 드리블 놓고 하는 게 좋죠. 바로 바운스는 신민석. Avarientos. 프림 스크린. 타고,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선수가 좀 더 많이 쏘고 하지만 이 성공률이 좀 안 좋아요. 네. 성공률을 좀 올릴 필요가 있어요. 자, 이웃석 엘리로케이션. 아, 네. 되찾았었던 현대모비스인데 여기서 지금 왜. 아, 패스 주고. 그리고 거기 멈춰있지 않고 다시 위치를 잡았던 이유석이에요. 자. 아, 안 돼. 아, 오펜스 리반도 참가 상당히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이원대 선수도 FA를 통해서 패스 요소 중에 참 외국인 선수들한테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이겨냈어요, 이겨냈어요. 빠져나옵니다. 패스 잘 줬고요. 안으로 갑니다. 아, 잘 줬어요 지금. 패스 전달 빠르게 돌리고 있는데요. 김태환 범핑하고 인사이드. 아, 이번엔 아바리엔토스인데요. 바로 갑니다. 아, 정돈이 된 상황에서 쏘고 있습니다. 라인 한쪽 두 점 들어갑니다. alt play. 아, 로에이. 아바리엔토스 이겨내고 가면서 외곽 킥아웃 연결. 오픈. 키탄! 키탄에서! 여기서 빈트 포착했던 아브리엔토스 장치에서 같이 달립니다. 떼줬고요! 벌딩 득점! 여기서 조니윤 선수가 골을 완전히 소유하지 못하면서 상대에게 공격기를 그냥 허무하게 내줬습니다. 또 한 번의 패스미스! 그리고 또 달릴 수 있습니다! 펜션! 들어가서! 달려나가네요. 와 노르페스! 아이페이크 노르페스 연결 이후 스피드스타의 면모를 잘 보여줬고요 김태현 선수. 엔드원까지 활용해서 집어넣었습니다. 에서 잘라들어봤거든요 타이밍맨고 게인이 프레임! 두번 연속 엔드원! 네 좋았어요 지금! 아, 좋습니다. 들어갑니다. 양 팀 더. 집어넣었습니다. 아바리엔토스. 안쪽으로 좀 실험적인 패스. 이후에 잘라들어가요. 녹슨! 심하게 넣어주고 장재석이 먼저 들어와 있다가 성공시킵니다. 마지막 공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갑니다. 마지막 10분까지 같이 보셔야겠습니다. 4강 진출. 반대로 6점차 이내로만 패배를 하거나 아니면 팀이 이긴다면 녹스가 공간을 확보해 줬습니다. 아 좋습니다. 기름 막혀있었습니다. 그래서 받는 김태환이었고 다시 아바리엔토스. 2초 남았습니다. 멀리서 롱샷. 안 들어갑니다. 2대석 돌파하다. 내줬스. 공정적. 안쪽 어렵게 줍니다. 저스틴 녹스. 어우 잘라 들어왔거든요. 레이옥 커스. 약간 부정확했습니다. 제 الأ Dirnist's 마지막을 많이 잡기 때문에 공을 가지고 내려오는거는. 안 좋은 패스. 그리고 은표의 덩크였습니다. June안. yhte bup. 이원대! 레이업 도전! 오! 오! 밀어내면서 범핑! 이수플! 오늘 10득점에 구리 바운드. 미중 구석. 또 합류를 하게 됐고요. 오! 일단 안쪽 침투! 어려웠습니다. 아 예. 첫 패스 길게! 오! 아마리엔토스! 오! 오! 프리밍 근처에 섭니다. 자 이대성은 파이트스루로 잘 따라갔습니다. 좁은지요. 코너 거쳐. 골 밑으로 갔습니다. 게이지 프랜! 저 안 공격 중요해요 모비스는. 네. 조금 엉키는 과정. 샤클라 5초 한쪽. 퇴스태스 잘 전달됐습니다. 찬스에요 석공. 석공 찬스에요. 이우석. 안으로 돌파! 오! 오! 아 그러면서 빨리 전개를 할 수 있었는데. 빨리 전개 했어야 되죠. 아 여기서 한국가스공사가 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승부의 키는 지금 뿔이에요. 다시 끊습니다. 5점 차가 되는데. 네. 점점을 넣게 되면. 추첨이에요 그러면. 추첨이죠. 추첨이죠. 따라가기 위해서. 네. filip인에. 터릭. 또. 창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